이 놀이터가 뭐냐면은 자페가 401동 이에요 이 타다 놀이터 여기 놀이터가 저기 독서실이구요 여기가 어린 놀이터 여기가 415동 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건 410동 이에요 410동 410동은 19평짜리 복도식이죠 그러면 이 멋진 어린 놀이터 401동 뒤에 여기 바로 409동 409동 옥수수 운동인거 아시죠 25평짜리가 환상형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저 앞에 보면 저기는 뭐냐 이렇게 싹 올라갑니다 와 좋네 저기 독서실이죠 스타디 센터를 해놔죠 저기 독서실 저기가 독서실입니다 스타디 센터 자 이 타잔 정글 타다 놀이터 저가 삼복과야 408동 앞에 가서 아 408동이 있으면 410동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쫙고 이 어린이는 409동이 정확하게 보이고 저 어린이 놀이터가 보이죠 415동 보이고 409동 408동 401동 독서실 독서실 앞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5190도 416동 네요 416동 파이annah 416동 파이밍 517삼터 감사합니다.